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인문수리논술 요거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할게요. 한양대학교에요. 2002년도 기출이요. 2022년도 기출되고 상경계열이요. 선생님이 지금 하다보면 수리논술을 하다보니까 인문계들 쪽에서 우리 대학교 한 7, 8개 있잖아요.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항공대, 또 뭐 뭐가 있죠? 연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대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자료를 뽑는 것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문항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링크에 연결해 놓을게요. 문제는 수직가페에다 수직가페에 링크 링크 걸어 놓을게요. 밑에 설명 안에 링크 있을 테니까 같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기출문제를 상경계열을 선생님이 분석을 좀 해볼게요. 분석이라고 해볼게요. 분석. 근데 사실 이 분석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꾸 이거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얘기를 해주는데 수학은 오컴이 면도날 이별이라고 했어요. 복잡한 거 필요해서 면도날처럼 짜는 것인 거예요. 프린트하셔서 상경계열 한번 볼게요. 1번서부터 문제 1번은 가의 잠김 현상에 대한 요인을 나에 대해서 참고하고 다이 에이포털 사이트의 성공과 세력 요한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뭐 600장 50점 이렇게 돼서 순수 글쓰기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보니까 50점이 1번, 2번, 3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선생님 사양대에서 준 것은 논술 예시답안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입문계의 글쓰기는 좀 정확한 예시답안을 주기가 힘드는데 이 수리 같은 경우는 예시답안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번, 2번, 3번 형태를 해볼게요. 1번 퀴즈스조 A에 상금이 걸린 두 개의 문제 Q1, Q2가 주어졌다. 두 문제 중에서 처음으로 도전한 수를 무작위로 주어진대 기타기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 Q1의 상금 R1을 구하시오. 자 1번 보세요. 1번 우리 2번의 영역에서 기백값 구하는 거예요. 기백값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백값을 구하면 통계파트이기는 하지만 확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2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개의 동전을 각각 N번 던졌을 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Y, XY 값의 차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해서 이 통계파트, 확률을 통계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통이라고 할게요. 확통. 여기도 확통이라고 할게요. 확통. 항상 통계와 확률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AB 무게를 확률 변수 X와 하나 했을 때 X의 정규분포. X와 AB 이렇게 가나 있어요. 이때 제품 비군조에서 이미 출현 9개의 평균 무게가 K2할 때 확률이 서로 같다. 이때 NK를 구하라. 이거 확통. 확통이겨 정규분포. 정규분포. 이런 식을 확통해서 이항 분포, 정규분포. 자, 그렇게 하고 뒤에 선생님 프린트 링크 걸음 연결에 보니까 기대값 나오고요. 확률 변수 해가지고 확률, 시그마 이용해서 구하는 거 나왔고 정규분포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준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환연대 문제는 확통을 준비하시면 돼요. 확통. 확통. 확률 통계 확통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수리논술, 입문수리논술이라서 따르게 수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파트는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확통을 준비해버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문수리논술 각 대학별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늦게 뛰는 대학인데 그건 대학 좀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해답이 명확하고 놀랍거리가 없어봐요. 그걸 왜 안 뛰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대학교 순위라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2005년도에 수리논술 책을 쓰면서 느낀 게 교수님들이 해답을 못 써요. 쫄리니까. 어떻게 반격을 당할까 봐. 대학교 순위들 물론 똑똑한 심도 많죠. 그렇지만 해답 늦게 뛰고 자꾸 답안지 안 가르친 거는 교수님들이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과학도 있고 복잡하니까 안 뛰는다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있어봐요. 우리가 안 그래요? 너가 저기 뭐 해서 학벌 위조단을 까라고 하면 바로 까면 되지. 그게 왜 두려워요? 못 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 대학 관계증만 있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근거를 한번 제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신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자, 확통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통. 그러면 저는 한양대학교 3경계열 기출문제 입문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냐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강의에서 입문 수리논술은 물론 지금 선생님이 기출문제 위주로 비공개 동영상으로 일부공개 동영상으로 쌓아놓고 있지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한 해 뭐 4타임 강의 정도 들으면 입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4타임 강의 정도 들으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렇게 돈 많이 써가면서 이걸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기출문제 풀어보면 되잖아요. 좀 어려운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다. 확통 준비만 하자. 확통 준비만 하자. 다두색으로 쓸까요? 확통만. 준비를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문 수리논술은 확통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한국대 문제 보면 수환하고 수투 우리 과거에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능 범위만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고1 때 배웠던 수학 상하는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죠. 그건 당연히 수능에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확통만 준비하고 다른 학교를 위해서도 수환하고 수투 그러니까 수능 범위만 해도 공부해도 될 거예요. 수능 범위만. 그러니까 입문 수리논술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자연계 수리논술이 범위가 선택과목 때문에 힘들어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 준비하시고 확통만 준비하시면 입문 수리논술은 나중에 기출문제만 풀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향대학교에서 많이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